BBS 셋째 날이에요 목적지이신 예수님께 한 걸음 한 걸음씩 가고 있기를 바라요 우리 다 함께 BBS 모토를 큰 소리로 외쳐볼까요? 따라해보세요 진리를 구하라 예수님을 찾으라 여름 성경학교 전체 주제 말씀이죠 아마 영어로 외운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한글은 이렇게 읽어요 다시 한번 같이 따라서 읽어볼게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가 듣게 될 3일째 날 진리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바로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9장 1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배신당하시고 거절당하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거예요 지난 이틀 동안 예수님께서 메시야로 태어나셨고 예수님께서 눈먼자를 보게 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들었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메시야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계셨어요 그것은 벌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시는 것이었어요 그 일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식사 중에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더럽고 냄새나는 발을 씻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섬기는 본을 보여주셨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 섬겨야 했어요 예수님께는 열두 제자가 있었어요 그 중에 가리옷 유다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가리옷 유다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았어요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밥을 다 먹고 나서 겟세만에라는 동산에 갔어요 가리옷 유다는 예수님께서 겟세만에 동산에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무서운 아저씨들을 동산에 데려와 예수님을 잡아가게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가야바라는 대제세장에게 재판을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가야바에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밝히셨어요 가야바는 예수님께서 도무지 하나님의 아들일 리가 없다고 했어요 도무지 메시아일 리가 없다고 했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욕했다고 했죠 하나님을 욕한 벌은 사형이었어요 가야바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려갔어요 빌라도는 유대의 총독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사형시켜달라고 했어요 빌라도가 예수님께 자세히 따져물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따져보아도 예수님은 벌을 받은 만한 죄가 없으셨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줄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예수님을 벌하면 유대인들이 기뻐할 거라 생각했지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게 하셨어요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며 조롱하였어요 예수님 머리에 가시관을 씌웠어요 예수님께 왕복을 입혔어요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왕이신 것 마냥 조롱했던 것이었어요 그러더니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뺨을 때렸어요 막대기로 예수님의 가시관을 계속 내리쳤어요 빌라도가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을 유대인들 앞에 세웠어요 유대인들이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을 보면 기뻐할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매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일 리가 없다고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왕 메시아일 리가 없다고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소리쳤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무서웠어요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바람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가론 유다에게 배신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 유대인들에게 거절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배신을 당하셨어요 거절당하셨어요 그래야만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실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야만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실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전자사님은 우리 어린이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르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비록 자기 제자에게 배신당하시고 자기 백성에게 거절당하셨을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오늘 암성 구절은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늘 말씀의 주제에요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아셨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여전히 따르셨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끼시던 제자 가룬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러 나갔습니다 가룬유다는 정말 예수님을 배신했고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재판당하시고 나중에는 빌라도에게까지 넘기셨죠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으셨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이 아니라며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빌라도에 의하여서 십자가에 내어줌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서 자기 아들을 대신 내어주신 것을 우리 어린아이들이 꼭 마음으로부터 감사하게 하시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알게 될 때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벌을 받으시고 아프시고 죽으셨구나라는 것을 우리 어린아이들이 뼈저리게 느낄 수 있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이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실제 와닿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일을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아이들 각자 한 명 한 명을 불러주셔서 구원의 믿음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롱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엄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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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